음악 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역은요 오늘 아침에 듣는 새소리와 같이 저희 교회 예배 중에 아름다운 음악과 악기 연주로 예배를 돕는 베델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팀장님으로 우리 박성규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 팬데믹 현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몇몇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원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작은 성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각자의 그 악기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날을 그리워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베델 오케스트라 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오늘 말씀은 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세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가만히 살펴보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한 번으로 기다렸듯이 야구방망이로 우리를 패듯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기회도 많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경미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아설 수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심판을 받을 때는 갑자기 들이닥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 가만히 뒤돌아보면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 이전의 단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공허라는 말도 썼죠 즉 창세 이전의 그 무질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늘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그 땅이 뒤집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중함을 망각해 버렸을 때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즐기고 늘 당연히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돌아서면 늘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예배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낳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연한 것을 흔들고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종이 상정과 같고 여종이 여주인과 같고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어찌 보면은 이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무질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깨지고 땅이 혼돈하는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신 그 이전의 혼돈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흩어졌던 삶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삶 무질서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급한 것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면서 생활했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웃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졌던 무질서한 삶 다시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잡게 해주시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알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한 가치들을 붙잡고 회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들 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마다 있었던 교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오늘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흐트러졌던 무질서